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섯 번째 주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조선선거관립위원회가 여러분이 누구를 찍었는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참 얼마나 겁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들이 사전투표장을 찾아 가지고 누구를 찍었는지를 다 데이터베이스를 선관위 측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선관위 측은 부인하지만 기술적으로 다 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기술적으로 가능한데 선관위 사람들이 안 하겠습니까? 그럼 그 선거 데이터가 홍길동이 정치 성향이 다 드러나니까 그 선거 데이터가 처음에 어디에 이용되겠습니까? 여론조작이 이용될 거 아닙니까? 여론조사기관에 여러분들 데이터를 요구하게 되면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데이터셋을 여론조사기관에 제공할 거 아닙니까? 선거관립위원회 산하의 여심이가 여론조사기관을 통제하고 관리하고 있습니까? 여론조작이 활용되는 거죠. 모든 여론조작은 뭘 위한 여론 전초전입니까? 선거조작을 위한 전초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일당 지배체제가 되면 이 선관위가 갖고 있는 선거 데이터가 또 어디에 여러분 이용되겠습니까? 취업에도 이용이 될 겁니다. 공무원 취업에도 여러분들 이용할 수 있겠죠. 특정인을 떨어뜨리는데. 그러니까 4.15 총선이 처음 시작됐을 때 서울의 모 대학에 계시는 교수님을 불러서 여러분들 인터뷰를 하는데 왜 이렇게 대학 사회가 이렇게 부정선거에 문을 닫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말씀이 한 번 찍혀서 레코드가 기록되게 되면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이런 부분에 너무나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몸을 사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국민들을 옵제는데 그렇게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여부가 결정되겠습니까? 좌익들은 어떻게 합니까? 문정권 당시에 제가 어느 회사에 어떤 비상근직을 맡고 있었는데 그 동네가 비교적 여러분들 국민의힘 터세가 강한 데서는 불구하고 끊임없이 뭡니까? 더불당 출신이 와가지고 사장 한 게 뭐죠? 공박사 잘라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회장까지 찾아가 자르라고 한 겁니다. 회장 그분이 바닥부터 올라오신 분이 돼가지고 그 뚝심이 있는 겁니다. 그거에 내가 하나 그걸 지탱을 못하게 되면 그건 내가 뭐 회장이가 이렇게 그분이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미리 이야기 드렸거든요. 문제가 생기면 회사에 불이익이 생기면 안 되니까 나중에 문제 생기면 이야기하면 그냥 그만두면 됩니다. 그렇게 집요한 겁니다. 좌익들이. 밥그릇을 완전히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때 저는 이 사람들이 진짜 질이 나쁘구나. 그런데 그 좌익들이 이러면서 수십 년 수백 년 집권한다고 보시기 바랍니다.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은 대한민국 에 살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 취업부터 시작해야 모든 데 다 불이익을 줄 거니까. 제가 늘 강조하지 않습니다. 부정성은 아니고 결국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새로운 계급이 만들어지는 거다. 사회에. 카스트 제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카스트 제도에 여러분들 안에 있거나 옆에 있는 사람들 함께 이익을 주기 위해서 철 두천 명의 일반 국민들을 수탈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러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해결될 가능성이 별로 높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왜? 조선 사람들이니까 노예 근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조선 사람들이 두더지 근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조선 사람은 그냥 조선 사람인 겁니다. 조선 사람은 그냥 조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노예제에 그냥 사는 겁니다. 그거에 분노하고 그것이 이런 미칠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이나 중기적인 효과를 대비하기 위해서 아무도 나서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 정도로 당했으면 다른 이런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게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사회는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겁니다. 이 민족의 섭성이라는 건 북한이나 여기는 아니면 똑같습니다. 그냥 조금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 여러분 이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qr코드지 않습니까? 이게 사전투표지에 사용되는. 이거는 당일 투표지와 표를 얼마나 급하게 집어넣었으면 그냥 자를 쭉 찢어가지고 뭡니까? 모든 투표소에서 이런 모은 투표지가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딱 맞습니까? 한 장소의 여러분들 다 찢어가지고 투입했다는 거죠. 이게 아마 민경욱 의원이 출마했던 인천광역시 연설의 송도 이동일 겁니다. 천장 이상 정도의 일장기 투표지가 나왔던 데입니다. 한꺼번에 집어넣은 거지 않습니까? 얼마나 급했으면 뭐죠? 반창고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만들게. 이걸 다 정상적인 투표지라고 조재현 이동훈 천대위 여러분들 나쁜 놈들입니다. 대법관들 놈이라는 것이 진짜 내 입에서 놈 나오네요. 여러분들이 이게 사전투표지잖아요. 사전투표지를 인쇄소에서 만들어 놓으니까 절단기를 자르다 이렇게 뭐죠? 절단기에 날이 별로 안 좋았던지 이렇게 여러분들 실타리가 남은 거지 않습니까? 이 qr코드하고 기표 이미지가 고스란히 선관위가 다 보관하잖아요. 이 두 가지가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홍길동이 누구를 찍었는지 알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장을 들어가게 되면은 천분의 1초 간격으로 특정인에 대한 일렬번호가 주어지고 qr코드를 통해가지고. 그 사람의 투표지 이미지가 하면 투표지 분류기를 통해서 다 여러분들 다 검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투표지 분류를 통과할 때 뭡니까? 예. 일렬번호 몇 번이 누구를 찍었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조선 선관위와 북조선 선관위가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비밀투표가 완전히 파괴가 된 거죠. 국민들 투표 성향을 찾지 않은 겁니다. 그게 지금은 여론조작에 활용이 되지만 다음에는 어떻게 여러분 활용되겠습니까? 본인의 취업이나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데 사용되지 않게. 그게 모든 사람이 다 바짝 엎드리겠죠. 그래서 수백 년을 가는 겁니다. 체제라는 것이. 그 체제를 못 살면 그냥 떠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기술적으로 뭡니까? 투표지 고유번호가 주어지고 고유번호 몇 번이 여러분들 누구를 찍었는가 다 기술적으로 뭡니까? 이미지 파일을 저장이 되는데 선관위는 끝까지 비밀투표 이런 취미한 적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고물상에서 이런 발견된 이런 사전투표지를 가지고 누구를 찍었는지 다 그 사람들이 스스로 밝혔지 않습니까? 선관위 사람들이. 다 안다는 이야기죠. 미친 세상인 겁니다. 재생신으로 살기는 힘든 겁니다. 여기 여러분들 왜 이 기사를 소개하는 거 하니까 한 분이 착하게 말씀을 하셨네요.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투표소에 가면은 등재번호가 개인별로 부여가 됩니다. 1000분의 1초 사전투표지는. 그러니까 등재번호가 생성이 됩니다. 등재번호가 숫자니까 사전투표에서 qr코드가 등재번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숫자가 이미지 그림화 형태로 qr코드에 찍힙니다. 그러므로 qr코드는 등재번호입니다. qr코너가 등재번호고 그것의 이름들 바로 맞대응하는 기표도장 이미지가 함께 저장이 되는 겁니다. 이제 개표소에 가면 분류기의 사진을 찍습니다. 중앙선거관리인의 서브의 개인별 투표지가 서브에 저장이 됩니다. 개수기 분류기에 송수신 장치가 되어 있으니까 프로그램은 다시 한 번 투표소에서 등재번호와 개표소에서 등재번호를 프로그램 명령어 if 기능을 쓰게 되면 서로 대조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전국민의 투표지를 즉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축적된 개인별 투표 성향을 선관위가 다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돌아가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비밀투표가 없는 겁니다. 이런 개떡 같은 여러분의 세상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북조선하고 여러분 뭐가 다릅니까? 그리고 이 자료를 가지고 얼마나 앞으로 국민들을 옥죄는 데 쓸 겁니까? 어떤 여러분 다 기업의 여러분 찾아와서 공명금을 잘라라는 것과 똑같은 일들이 모든 일상의 국민들에게 다 적용이 될 거 아닙니까? 모든 국민들의 정치 성향을 여러분들 중앙선거관리는 다 갖고 있어 가지고 그래서 여론조작이 항상 조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본인들이 뭐죠? 정치 성향을 갖고 있으니까 딱 필요한 설만 뽑아가면 여론조사기관에 주니까 그대로 나오는 거죠. 정확하게 지적하셨네요. qr코드가 등재번호다. 등재번호가 몇 초일 천 분의 1초까지 여러분들 측정이 됩니다. 전국의 투표소에서 천 분의 1초 간격으로 홍길동이 들어갔으면 그 홍길동이 qr코드와 고유번호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 고유번호하고 투표지 분류가 통과하면서 고유번호의 투표지 이미지가 그대로 뭡니까? 딱 겹쳐지게 되는 겁니다. 이걸 뭐죠? 헌법재판관들이 10월 26일 날 합헌이다 문제없다 이런 썩은 인간들이죠. 그중에 한 명인 이중석이가 여러분들 이중석인가 헌법재판관들이 이번에 대법원장이 된다면서 기가 찬 겁니다. 에라이 새끼들아 다 해먹어라. 조작은 100% 확실하고 데이터가 문제가 있고 실물로 된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가 없으면 선거관리비안회가 자의적으로 얼마든지 전산을 통해서 위변조가 가능합니다. 선관위가 독점을 하는데 맘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이미 그것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선거가 끝난 이후에 데이터 발표에서 이상이 나오면 조작은 100%입니다. 범인들의 침묵에 이어도 조작을 말해 줍니다. 그냥 100% 사기친 겁니다. 공직선거 사전실물선거인 명부도 없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전산인데 얼마든지 뻥튀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제 방송을 보고 한 분이 내린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나라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여러분들 참 어려워질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지겠죠. 문정권 5년 보셨죠? 그건 약과입니다. 그때 시운전을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 문정권 5년에서 그렇게 뭐죠?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키고 선거 몇 달 앞두고 여러분들 뭐죠? 위성정당을 가능한 투표법을 바꾸고 수십 년간 여러분들 쌓아온 원자력 여러분들 산업을 다 파괴하고 그 힘이 뒷심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선거 부정을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권력을 칠 수 있다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짓을 한 겁니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한국 국민들이 그냥 폭탄이 터진 겁니다. 부정선거 해결될 가능성은 아주 낮다. 윤석열이 끝까지 입 다물 거다 이겁니다. 딴 게 이야기하면은. 그러면 그 결론은 뭡니까? 그러므로 남조선 사람들은 수십 년이 될지 수백 년이 될지 그냥 선관위를 장악한 더블당의 일당 지배체제에 놓이는 겁니다. 기분 나쁜 사람들은 그냥 떠나면 되는 거고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은 뭡니까? 그냥 고개 숙이고 잘못했습니다 하는 식으로 사는 겁니다. 뭐 딴 거 있습니까? 제가 뭐 틀린 말을 하는 겁니까? 그렇게 돌아가는 건데. 조선이 500년 갔으니까 지금은 디지털 기기를 다 동원하고 또 중국에서 이러면서 실험을 거친 안면 인식기술이나 이런 것까지 도입하면은 그냥 바삭하게 이러면서 동태를 다 파악할 거 아닙니까? 그럼 수백 년이 왜 못 가겠습니까? 남북한이 다 잔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러면서 돌아가는 겁니다. 저는 그냥 뭐 냉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뭐 아니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가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면 왜 이런 이야기를 못 합니까? 그 양반을 왜 지지합니까? 대안이 없어 지지한 거지. 이제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참 선거부정 문제는 피해가 많은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이 주제를 또 다루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많은데 어떻게 입을 다물겠습니까? 다른 유튜브들하고 달리 저는 또 출신이 좀 다르니까 여러분께서 이 선거부정을 파헤친 도덕놈들 시리즈가 좀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좀 여러분께서 더해 주시고 특히 이제 4.15 총선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도덕놈들 4권 그리고 윤석열 정부와에서 부정선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도덕놈들 5권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한 3주 전부터 공병호 tv에서 이제 자신 있게 여러분들 권하기 시작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이 책을 한번 여러분들이 도전해 보신 거 좋지 않겠느냐 이번에 여러분 유대민족하고 아람민족의 대결 구도에 참 유대민족이 야무지죠. 내가 봐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 이스라엘 군대를 idf라고 보더군요. idf. 여러분들 참 이번에 그렇게 당했지만 반격이 나서 가지고 하는 걸 보니까 참 우리가 같은 상황에 짜하면 저렇게 야무지고 다부지게 할 수 있겠냐. 이제 하마스의 터널을 이제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군인이 어떤 식으로 앞으로 대할지 흥미진지한 그런 여러분 전쟁 같은 게 일어나게 되면 다 관찰을 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야무지게 해야 되는데 밥 먹듯이 이렇게 선거를 도독질하는데 누가 총 들고 싸우겠습니까 도독놈들에게 총을 들겠습니까 나라라는 게 정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의가. 옳은 것에 대한 그런 열정이 있어야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 충성을 바칠 거 아닙니까 나라의 이런 지도자나 공직자가 되면 어떻게 하면 뭡니까 국민들을 수탈해가지고 이런 세금을 더 뜯어먹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런 선거를 도독질해가지고 이런 권력을 훔칠 것인가 얼마나 이런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리고 항상 자기 자식들이 성자 쪽에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런 부모로서는 부끄러운 일입니까 선거를 도독질해가지고 집에 가면 다 가장일 거 아닙니까 그럼 자식이 한 게 뭐라고 이야기할 겁니까 도독질해도 된다 이렇게 가리킬 겁니까 기가 찬 거죠. 그러니까 참 지금 조선 반도를 보게 되면 남북한이 이러면 똑같은 것 같아 정말 제가 볼 때는 너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죠 선거를 어떻게 도독질하냐 이런 생각 들지만 어떻게 도독질한 선거를 그렇게 덮을 생각하냐 도독질한 선거를 덮으면서 대통령이 되고 싶냐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기가 찬 거죠. 나는 목에 칼이 오더라도 그런 도독질을 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도독질을 해서도 안 되고 도독질을 또 덮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도독질을 덮는데 그렇게 목을 매서 대겠습니까 윤 대통령하고 자고 동기 동기는 아니지만 동가 대통령이 무슨 대단한 일인 겁니까 지금 62세 같으면 나올 때 되면 60 한 7세 정도 될 거고 그다음에 뭐죠 남은 세월이라는 것이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여러분들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라가 망해버리면 할 수 없지만 나라가 여러분들 망하지 않으면 부정선거를 은폐 묵인했던 대통령 윤석열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나는 손자 손자 얼굴을 봐서 그런지는 못하죠. 악의 도구가 완전히 돼버린 거 아닌가 지금 김기현 국힘당 대표도 폼 잡지만 그게 악의 도구가 된 거지 않습니까 악의 여러분들 뭐죠 수단이 된 거 아닙니까 악과 타협을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도 사람이 삽니까 짐승도 아니고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